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태훈 입니다 자 오늘 61강 입니다 자 오늘 배울 접속사는 3가지 인데요 첫번째는 once 죠 once 구요 그리고 두번째는 now that every time 인데 once 는 일단 뭐뭐 하면 이죠 일단 뭐뭐 하면 일단 뭐뭐 하면 이고 그리고 now that 은 because 같은 개념인데 근데 이제 요 now 가 있다는 게 뉘앙스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와 과거의 대비를 하면서 원인 이유 관계를 밝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이제는 내가 살이 빠졌기 때문에 인기가 많을 것이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쵸 이 now 라는 부분이 아주 강조가 되어야 되구요 그리고 에브리 타임은요 이게 뭐뭐 할 때마다 입니다 뭐뭐 할 때마다 그래서 외네버 와 외네버 와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번째 문장부터 해석하게 되면 너가 일단 약속을 하면 you should keep it 너는 그것을 지켜야 된다 그쵸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제 그가 떠났기 때문에 이제 그가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워하죠 그를 그쵸 매우 심하게 그 다음에 every time he sees me 그가 나를 볼 때마다 그는 뭐하죠 촉구하는 거죠 나에게 뭐 하라고 열심히 일하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촉구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패턴 문장을 보시면은 자 첫번째 원스 나왔죠 once you remember this 죠 너가 일단 이것을 기억하면 그러면 you will never forget it 너는 이것을 어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구요 그 다음에 once 또 나왔네 once you hesitate 일단 너가 주저하면 주저하면 어떻습니까 you are lost 인데 여러분 여기서 로스트는 뭐 분실이 되고 잊어버리게 되고 이런 것보다도 얘가 가망이 없는 이란 뜻이 있습니다 가망이 없는 그쵸 가망이 없는 이란 뜻이 있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가 주저하게 되면 그러면은 너는 막 안절부절 못하고 그쵸 어찌할 줄 모르고 이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덴이죠 나오덴 자 이제는 너가 너의 일을 끝냈기 때문에 그쵸 너는 나가서 놀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또 나오덴 나왔죠 그래서 그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그가 이제는 더 이상 없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할 사람이 없는 거죠 되셨죠 예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bring your brother with you 너와 함께 너의 그 형제도 데리고 오라는 얘기죠 예 그런데 요것도 명사 접속사에요 그쵸 every time이랑 비슷하게 next time은 뭐에요 너가 오는 다음번에 그쵸 너가 오는 다음번에 너와 더불어서 너의 형제도 데리고 와라 이런 의미입니다 자 now that인데 that이 생략이 된 거예요 그래서 now i am a man 이제는 내가 남자이기 때문에 그쵸 이제는 내가 남자이기 때문에 나는 생각한다 otherwise는 다른 방식으로 즉 다르게 생각한다는 얘기죠 여기에 that이 생략되어 있다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도 여기에 지금 that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now that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는 너가 그걸 언급했기 때문에 그쵸 i do remember my promise 나는 기억하는 거죠 내 약속을 기억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일반 동사 앞에 do나 does나 did를 써주게 되면은요 부정문이 아닌데도 이렇게 do나 does나 did를 써주면 강조하는 거죠 동사를 강조할 때는 이렇게 do나 does나 did를 써줍니다 자 bad habit 나쁜 습관이죠 예 그리고서 이게 지금 삽입된 거라고 보시고 나쁜 습관이 매우 어렵대요 뭐 하기가 to give up 포기하기에 매우 어렵다는 거죠 자 once 다음에 이렇게 pp만 나오는데 여기에는 지금 뭐가 생각돼 있어요 day day는 뭘 받는 거죠 bad habits 를 받는 거고 그 다음에 b 동사 아가 생략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쁜 습관은 일단 그게 형성되면 일단 그 나쁜 습관들이 형성되면 아주 포기하기에 매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once 나왔네요 once a beast of prey인데 이게 맹수 육식동물을 말합니다 맹수나 육식동물 이 맹수가 has leaked죠 그러니까 핥는 거죠 피를 일단 핥고 나면 그러면 그 맹수는 wrongs for 갈망하는 거죠 그것을 여기서 그것은 뭐예요 피죠 피 blood죠 영원히 그것을 갈망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갈게요 자 ask your elders 너의 그 elder 하게 되면은 그 노인이라고 얘기하기보다도 어떤 어르신들 뭐 그런 느낌입니다 어르신들에게 물어보래요 every time 뭐 뭐 할 때마다 너가 느낄 때마다 의심을 느낄 때마다 의구심이 생길 때마다 어른들에게 물어봐라 자 그 다음에 이것도 once 다음에 그쵸 주어 동사가 지금 생략이 된 겁니다 주어는 뭐예요 we가 되겠죠 그래서 we are가 생략이 된 거예요 일단 within call이 무슨 뜻입니까 within call 이게 부르면 그쵸 부르면 들리는 곳에 있는 그쵸 들리는 곳에 있는 이럴 뜻입니다 전화 오면은 전화벨 소리 들을 수 있는 곳에 있다 뭐 이런 의미예요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가까운 곳에 있으면 we are safe 에요 우리는 안전하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어려운 문장 통해서 배운 것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보시면은 여러분 나우덮이 있죠 나우덮 이제는 인류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뭘 가지고 있습니까 새롭고 아주 끔찍한 weapons 무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쵸 여기까지가 나우덮이 이끄는 부사절이죠 guaranteed permanent peace니까 보장된 영구적 평화가 그쵸 has seized 예요 멈췄어요 뭐 하기를 멈췄습니까 become 되기를 멈췄죠 뭐가 되기를 luxury 사치가 되기를 멈추고 사치가 되기를 멈추고 동사 1번이고 동사 2번이죠 뭐가 됐습니까 필수품이 되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인류가 정말 가공할 만한 끔찍한 새로운 그 무기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제 보장된 영구적 평화는 그냥 이 사치가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있어야만 하는 그런 필수품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두번째 자 they are not emotional 자 그것들은 또는 그들은 감정적이지 않대요 그리고 그것들은 쉽게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쵸 뭘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either a or b 니까 둘 중에 하나죠 바로 친구나 적으로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지도 않아요 그러나 자 once 또 나왔네요 그죠 여기 이제 또 뭐가 생각되어 있습니까 they are 정도가 they are 정도가 생각이 되어있겠죠 그들이 애인이 되거나 적이 되면 그쵸 일단 이들이 robbers 어떤 애인이 되거나 또는 haters 서로 미워하는 거니까 적이 되겠죠 적이 되고 나면 그러면 어렵대요 이때 it은 가주하죠 뭐하기가 어려워요 to change their feelings 그들의 감정을 변화시키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 막 친구가 되고 처음에 적이 되는 거 이거는 뭐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일단 그렇게 돼버리고 나면 그냥 계속 쭉 가는 거죠 예 그래서 감정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또 보시면은 now that now that this book is printed 에요 그래서 이 책이 프린트 이제는 출간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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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be about 여기 지금 is에 걸리는 거죠 is printed is about 해요 막 뭐뭐 하려고 하다 막 주어지려고 하기 때문에 어디에 세상에 이 책이 이제 프린트 되어져서 이제 막 세상에 주어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sense of its shortcoming shortcoming 결점이죠 이 책이 가지고 있는 결점에 대한 어떤 감각이 그렇죠 자 그리고 콤마 콤마는 괄호를 묶어 줘야 돼요 문책에 있어서든지 또는 내용에 있어서든지 그 책이 가지는 결점에 대한 어떤 의식 어떤 감각이 way upon 이에요 여러분 way upon 또는 way on 하게 되면은 이게 뜻이 뭡니까 way on 이 될 수도 있고 upon 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뜻이 뭐예요 뭐뭇을 짓누르다 이 뜻입니다 짓누르다 그래서 매우 심하게 나를 짓누른다는 거죠 그렇죠 다시 한번 해석하면 이 책이 이제 프린트 되어졌고 그리고 이제 막 세상에 주어지려고 하기 때문에 이 책이 가질지도 모른다는 그 결점에 대한 어떤 생각 어떤 그런 의식 이것이 근데 그 결점은 문체에 있어서든 아니면 내용에 있어서든 이 책이 가질지도 모른다는 그 결점에 대한 어떤 생각이 그렇죠 나를 엄청 심하게 짓누른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it is not a good practice 예요 이것은 좋은 행위가 아니래요 뭐하는게 interrupt는 뭐예요 껴드는 거죠 그렇죠 너의 독서를 독서를 이렇게 껴드는 겁니다 뭐하기 위해서 in order to consult인데 여러분 consult는 기본적으로 무슨 뜻이에요 얘가 상담하는 거죠 상담하고 그리고 뭔가를 상의하는 겁니다 근데 얘가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 정보를 얻기 위해 무언가를 찾아보다 이 뜻이 있어요 찾아보다 그렇죠 찾아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dictionary를 찾아보는 거죠 그렇죠 every time 뭐 할 때마다 you come across 너가 만날 때마다 뭐를 만나요 익숙하지 않은 단어를 만날 때마다 사전을 찾아보기 위해서 너의 독서를 중지하는 거 그렇죠 너가 독서하는 중에 이렇게 껴들어가는 거 그것이 어떻다 좋은 행동이 아니다 라는 거죠 좋은 행동이 아니다 얘는 가짜 조어입니다 진짜 조어는 to interrupt 이하의 내용이 되겠고요 every time 은 부사절이죠 뭐뭐 할 때마다 그 다음에 5번 넘어가고 5번 6번 하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어 상당히 기네요 그죠 자 you don't acquire 이에요 너는 얻지 못한대요 뭐를요 문학적 테스트는 기호죠 문학적 기호를 얻지 못한대요 뭐 함으로써 by reading 읽음으로써죠 book을 책들을 읽는 건데 즉 너가 좋아하지 않는 책들을 읽음으로써 어떤 문학적 기호를 얻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문학적 기호는 무엇입니까 불과 같대요 그리고 그것은 epithite는 뭐에요 욕구와 같대요 욕망입니다 그것은 불과 같은 욕망인거죠 그리고 그것은 뭡니까 intense craving이에요 아주 강력한 욕망입니다 근데 not a puppy죠 뭐가 아니라 단순히 책에 대한 그런 강력한 갈망이 아니라 바로 삶 그 자체에 대한 강력한 갈망이래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once 나왔습니다 일단 뭐뭐 하면 일단 니가 그쵸 그 불을 그 불을 니 안에 얻고 나면 가지고 나면 너는 will be possessed by 에요 그것에 의해서 by it 그것에 의해서 그것에 의해서 사로잡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의해서 소유당하게 될 거란 얘기에요 그쵸 바로 for the rest of your life 그러니까 너의 인생 남은 너의 인생 동안 그 불에 의해서 완전히 사로잡히게 된다 그 불에 의해서 소유가 되어진다 라고 그렇게 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되셨죠 네 그래서 리터랄이 테이스트 같은 거 이게 아주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것을 가지게 되면 그쵸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내 인생 나머지 동안에 자 그 다음에 6번에 마이 아 어 자 나의 이 컬티를 신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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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아첨꾼들 신하들이 불렀어요 나를 뭐라고 불렀냐면 행복한 왕자라고 불렀죠 그리고 실제로 행복했어요 나는 그쵸 실제로 행복했습니다 나는 자 만약에 그 즐거움이 그쵸 행복함이라면 나는 충분히 행복했어요 자 여기서 보면은 지금 if 다음에 이 동사 원형을 썼죠 예 이렇게 쓰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문법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기 좀 어렵고 그냥 비동사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즐거움이 행복함이라면 나는 실제로 정말로 행복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나는 살았죠 그리고 and so 나는 죽었습니다 어 그리고 now then 여기 나오죠 이제는 내가 죽었기 때문에 그쵸 이제는 내가 죽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은 누구예요 그 신하들이죠 신하들이 have sent me up 나를 세웠어요 그쵸 여기에 어떻게 세웠습니까 so high that이죠 너무 높게 나를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나는 볼 수 있죠 뭐를요 all the agreeness 모든 추함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all the misery of my city 내 도시의 모든 불행과 모든 추함을 이제는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though는 비록 뭐뭐 일지라도죠 비록 내 심장이 만들어지는 거죠 리드는 뭐예요 납이점 즉 납으로 내 심장이 만들어졌을 지라도 나는 cannot choose but 동사원형이죠 노뭐할 수밖에 없다 울 수밖에 없다죠 cannot choose but 동사원형 choose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죠 cannot but 동사원형으로 되고요 이게 뭐뭐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나는 weep 울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이예요 이 해피 프린스가 정말 즐거움을 느끼면서 살다가 나중에 죽은 거죠. 죽었는데 지금 신하들이 이 죽은 해피 프린스를 동상으로 만든 거예요. 그렇죠? 동상으로 만들었는데 그 만들고서 보니까 아주 높은 자리에 동상이 돼서 보니까 자기가 다스렸던 그 도시는 행복함과 즐거움이 있는 게 아니라 어그미니스, 추함과 미저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상이 되고 나서 자기의 심장은 나부로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생전에는 그 아처만은 신하들에 의해서 되게 행복하게 살았는데 죽고 나서 동상이 되어 보니까 너무 슬프다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교훈적인 그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